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의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원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6월 9일날 여러분들에게 특강을 하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부분하고 어떤 부분이 헷갈리는지를 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서로 비교 정리가 안되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서 문제 풀 때 난감한 현상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게 세목별 비교 정리라고 해서 특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특강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자료는 드릴 거예요 자료는 드릴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세목별 특징에서 취득세는 어떤 특징들이 있으며 등록면허세는 어떤 특징이 있고 재산세는 어떤 특징이 있으며 이래서 서로를 비교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 세목별 특징이라든지 또는 계산구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취득세 계산구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등록면허세 계산구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세목에서 필요한 단어들을 쭉 비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내가 여기저기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정립이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학생 분들이 요청도 많이 했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 정리를 좀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요청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도움이 되고자 이번 특강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6월 9일 날 김포중앙학원에서 특강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전달을 해드릴 것이고 만약에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pdf 파일로 자료가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장담컨대 요 비교 정리만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 많게는 10개 이상까지도 우리 16문제잖아요 그중에 8개에서 10개까지는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한테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정답 보입니다 보이게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비교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물론 다음에도 또 새로운 특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지만 이번에 세목별 비교 정리 특강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잘 몰랐던 부분이라든지 헷갈렸던 부분이라든지 이걸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시간 잘 만들어서 진행을 해볼 테니까 6월 9일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들으시면 김포중앙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5시 정도에서 6시 정도에는 끝날 거예요 오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한 간단하게 비교 정리를 하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끔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한 12가지 종류로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 봤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한 20개 30개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자료가 많아 봤자 공부하시는데 되게 불편해요 원래 저는 자료를 많이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정리한 노트가 나한테는 가장 좋은 노트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직접 정리했던 노트가 내가 내 눈에 익으니까 공부할 때 가장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비교 정리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각각을 비교해서 서로의 공통점 차이점 이걸 통해서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많이 오해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월 9일날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갖는 그런 기회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며 그날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와서 즐겁게 좋은 강의 듣고 가시길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6월 9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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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